안녕하세요. 제47회 신체손의사정사시험 합격한 62세, 마음은 언제나 청년인 박병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날마다 공부하기 전에 남은 인생 이타덕행 공복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천지신명인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합격자 발표날이 개천절이었습니다. 소원의사정사의 길로 이끌어주신 천지신명인전에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렬해 주신 우리 인스티브의 김윤화 교수님, 김광중 교수님, 김태윤 교수님, 윤구목 교수님, 박세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요양원에서 아들 합격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저희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 덕분에 이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내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시간 인스티브에서 합격자 간담회를 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또 상상을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긴 인내의 시간을 참고 오늘 이 자리에선 제 자신에게도 토닥토닥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병만아. 수고했다. 이제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접어두고 앞으로 실력 있는 손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해서 만 2년 정도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 8개월 근무를 하고 작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사히 정년퇴직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또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던 중 손해 사정사를 알게 됐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고 손금사 카페도 가보고 유튜브 이곳쪽을 찾아보면서 손해 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시험 감옥은 어떤 것인지 또 몇몇 학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신뢰감 많은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인스티비의 교수님들의 열정 인스티비와 함께라면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인스티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내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의 공부법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최종 합격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 기억력의 노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2차 시험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젊은 수험생들 비해서 일찍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6회 준비는 얼리버드 과정을 수강을 하였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12월 끝까지 2차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한 달에 한 과목씩 개념 정리로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학원 기출 문제집만 오해를 정독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와 해당 강의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10일 남기고 2차 감옥을 중단을 하고 1차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70점 정도의 득점으로 1차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2차 시험에서 많은 실수를 하여 46회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6회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 둘째 반복만한 스승은 없다 셋째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쓰자 올 한 해 공부하는 내내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47회 시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의학이론은 김유나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은 제 생각으로는 의학이론 1타 강사십니다. 정말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강의 스킬 전달려 정말 좋습니다. 교수님만 믿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나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기본서 정도 가시고 개념 정도만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의학 핵심 정복이라고 요약집이 있습니다. 정말 무한 해독하십시오. 의학이론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전략 감옥을 삼을 정도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감옥입니다. 저 또한 이 의학이론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둘째로 책임근제는 김태윤 교수님과 김광준 교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인스티티브에는 두 분의 책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두 분 다 훌륭하시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큰 숲을 이해하는 데는 김태윤 교수님 그리고 나무를 이해하는 데는 김광준 교수님이 큰 장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을 한 분을 선택을 하셔도 훌륭하십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문제 반복해서 푸십시오. 풀다 보면 틀린 부분이 또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함정인데 결론은 기본이 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수기로 계산을 하다 보니 계산 실수가 많습니다. 가급적 계산할 때는 처음에는 암기를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로 감점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차츰 약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술 암기에도 많은 공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서 정도 가시고 또 다독하시고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삼보험은 윤구목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단순히 암기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감옥입니다. 삼보험은 각 파트가 한 감옥이라 할 정도로 양도 많고 암기할 부분도 많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또 삼보험을 좋아하신 분들은 전략 감옥으로 선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표준약관, 장애지급률, 실손보험의 출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이 세 파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해 질병 부분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밴드에 꼭 가입하여 매일매일 올라오는 문제 반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에 한 문제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한 권의 훌륭한 문제집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보는 박세원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하였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게 자보입니다. 그러지만 점수가 제일 짭니다. 그렇다고 조금만 방심을 하면 과락의 너배에 빠집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는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으십니다. 감옥 특성상 뒤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수님 교재가 15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저는 파트별로 4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 한 권이 4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얕습니다. 한 권씩 볼 때마다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해독 횟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정말 무한해독했습니다. 합격자 수기에도 나옵니다. 무한해독하라고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많이 돌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정속을 하시고 나중에는 배속을 높이셔서 하시면 기회에 들어옵니다. 자본은 사례형 문제도 나오지만 약수령 비중이 엄청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기본서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문제집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거나 또 최근 쟁점사항, 법령 개정사항은 교수님께서 모의고사 때 보충을 해주십니다.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시면 평균 점수 이상은 득점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합격의 답이 합격수기에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기본서 다독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절대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써보시길 권합니다. 눈으로 공부하시면 이해는 되지만 결국 답안지에 써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깊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넓게 공부하시고 선택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점할 때 감옥별로 부분 점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절대로 백지로 내지 마시고 비슷한 거 뭐라도 쓰십시오. 이런 정성이 0.01점씩 모이고 모여서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에 요령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계속 알려주시겠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기 좋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2천 명이 넘는 수험생들의 답안을 채점을 하다 보면 채점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답안에 눈이 끌린다고 합니다.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 말처럼 좋은 답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투자입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고 먼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격증 취득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원을 배출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노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보면 정말 또 새롭고 새롭고 그럴 때는 정말 자계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양제 있는 것 체다 먹어가면서 버텼습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일단 합격 소식을 먼저 전화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윤구목 교수님께 정말 울면서 전화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합격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던 것을 다 방법을 적고 기본서 위주로 기본서를 계속 해독하는 방법으로 남은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님들께서 법령 개정사항은 꼭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챙겨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강력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나름 쌓은 노하우 마음껏 그분한테 전수해서 꼭 저와 같은 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독해서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이해될 때는 그때는 무한 방법 양도 적극에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하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독서실에서 2년 동안 거의 혼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많이 외롭기도 했지만 이렇게 합격자 간담회에 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제 감정을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는 소리에 제 아내가 달려와서 또 제 아내 껴안고 엉엉 운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50대 위에 많은 분들 이 손사 자격증 한 번 도전해볼 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가 없으신 분들은 인스티비와서 상담을 하시고 한 번 새롭게 도전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김강준 교수님,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좀 가칠하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울 때 확실히 배워서 실력 있는 손사가 되라 원래 교수님의 질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치트키는 국보급입니다. 자보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노드맵을 제시를 해줍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치트키의 위대함을 낳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원래 유나바락이라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워낙 강의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유나 교수님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또 막판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파이널 자료를 주신 게 경쟁자 입장에서는 이게 주시면 안 되는데 이 좋은 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정말 저는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봤고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답을 달 때 그냥 답만 다른 것보다 우리 같이 밴드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답글을 달아가지고 그 밴드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 교수님 사례에 종합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례와 약수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분체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의 사례 문제는 우리 초심자들이 공부하기에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풀어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시다 보면 개념 정리도 되고 혹시 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기본서를 챙겨서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고 하시다 보면 우리 교수님 자료가 너무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손사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주위에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손해사정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사건 시 약관에 의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 이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 막상 사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조건의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전문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 공부하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오르지 못할 고지는 아닙니다. 누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력에 급격한 노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허리가 아파서 한 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눈도 칩칩하고 손가락에 간절도 오고 팔목에 힘이 없어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였지만 파스 붙이고 손목 보대에 가면서 링거 맞아가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강한 도전의식과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도 올라사실 수 있습니다.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48회 합격자 명단에 당신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절체할 수 없는 눈물을 써두실 겁니다. 도전을 응원합니다. 거기다 인스티비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bulkHey! 목사 2 inn 2 답아 4 4 5 4 6 6 6 9 7 7